갓 데뷔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수록곡 중에 두 곡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었잖아요. 그래서 갓 데뷔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누가 대답을 해볼까요? 리더 승훈 군님? 네, 신승훈입니다. 저희가 안타깝게도 홀린다와 트래블 이 두 곡이 심히 불가 판정이 났었는데요.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열심히 준비한 곡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앨범을 준비할 때 열심히 했었던 곡이 많은 분들한테 못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아쉬울텐데 승훈 군님 혹시 직접 참여한 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? 네, 둘 다 참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제가 랩 가사를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썼군요. 네,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쓴 것도 있고 또 다른 저희 PD님께서도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쓴 부분이 있어서 네, 이게 조금... 그래도 이게 가사를 조금 수정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. 저희가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좀 음악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다보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좀 표현이 자극적일 수 있는데 거기에 심의 규정이 안 맞아서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돼 가지고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뭐 그때는 그 무대를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